무슨 없을수록 좋다고 하신다고 해요. 하이, ITS! 나는 태광, 난 린. 안녕! 반가워! 린 씨, 그리고 태광 씨. 뭐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어, 저는 여자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여자? 예아. 혹시 틱톡 알고 있어요? 네, 틱톡은 헬스할 때 많이 봐요. 바디 프로필 준비해가지고. 와우. 그것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힘이 없어. 그럼 오늘 힘나게 해드릴게요. 신발을 가지고 변신을 하는 챌린지. 해방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나만의 위한 것.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어떤 걸요? 저렇게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진짜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하하하하 오우 너무 달라 오우 허 응 하아 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우 오오오오오 와 하하 2반 하하하하하하 앞으로가 안 돼? 하하 2반 음 되게 건전 이 분이 토르 같은데요? 호주사람 쳐줄게 이거 내 최애 보이나 완전 다르다 느낌이 첫 번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세 번째 옷은 없을 수록 좋다, 김태광 명언이 많아 사모아 라고 하네요 사모아인이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핏줄이라고 하네요 어디가? 사모아인 그 약간 인? 아 어디가? 다른 것도 다 세겠죠 방금 원초적 본능? 원초적 본능에서 나오는 알이 꼬는 작가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리를 올렸는데 캐도너 mise인가? 부럽다 아버님 되게 인기하시네요. 아빠랑 저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축복이죠. 여기에서 폴댄스를.. 아쉽다. 항상 나오지만 저 머리.. 아 그 저 머리만의.. 뭔가 섹시해보셨어요. 오우! 항상 이런 건 변신은 언제나 신기한 것 같아. 본인도 변신 이 정도로 누가 시켜주면 예쁠 것 같아? 네. 오.. 자신감.. 오우! 블랙이다. 블랙이다. 역시. 오우! 발냄새 줄 수 있어. 또 나왔다. 오우! 알.. 오 귀여워! 강아지.. 너무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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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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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옷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두 번째 게. 오우! meio 저는 이것도 첫 번째 저는 두 번째 바지인가? 수영복인가? 긴 바지였어 근데 저거는 다음번에 몸밖에 안 보인다 약간 거부할 수 없는 의사신데? 없는 병도 만들어서 갈 것 같아 나는 아파요 저기 새끼손톱이 아파요 1등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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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맞아요 딱 백발로 딱 아 맞아맞아맞아 저는 솔직히 박진영 씨만 생각나서 아 아 아 무조건 이쁘다 음정 음정 오 오 오 오 약간 트랜스포머에 나올 것 같은 차 세차해주노 이야 이야 오 오 오 섹시해 섹시해 오 저도 멋있어요 더 섹시해 수트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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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게 최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최고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변신을 꼽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쫙 모아줬던 아 아 와우 오늘 영상도 저희랑 숨막혀 같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